우크라이나 파병을 앞두고 러시아에서 장비를 갖춘 북한군을 확인했다. 북한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 1만 명을 파견했다. 북한군이 참전하는 것은 세계대전으로 가는 첫 걸음이다. 북한군 11월 1일 우크라이나전 투입이 예상된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되는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로부터 보급받는 영상에 이어 러시아가 북한군을 위해 준비한 한글선문지까지 공개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군이 러시아와 북한군의 합동작전에 허리 찌를 만한 병력을 파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고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김정은이나 푸틴이 참호전이나 지구전으로 북한의 특수작전군을 총알바지로 소모할 만큼 어리석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폭풍군단은 러시아가 허리 찔려 영토를 빼앗긴 쿠르스그에 투입되거나 훨씬 내륙이 유치한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우 사이에 침투시켜 전세를 뒤집으려 할 공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군이 이번 참전으로 실전 경험을 얻게 되고 이번 파병을 통해 러시아에게 첨단 핵심 군사기술을 어디로 갈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대남 도발에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게는 치명적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한국이 경고한 레드라인을 확실하게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한국은 이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자제해온 살상무기 지원 방안까지 검토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당장 북한을 파병해 맞불을 놓으며 155mm 포탄을 추가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의 선한국이 K2전차나 청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인 알렉산드로 코발렌코는 한국은 구소련제 T-86 전차를 보유하고 있고 구소련제 보병전투차 BMP-3M과 BMP-3F 운영자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K2전차와 K-21 장갑차 등 한국의 군산 복합체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페트로야층코 소령은 지난 9월만 한국을 찾아와 지금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방공망이라며 한국에게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미국에게 페트로이트 미사일을 요청했으나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타국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나라는 한국뿐으로 청군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은 전차나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K2전차, K9 자주포 등 기갑 전력이 우크라이나 로 배치된다면 한순간에 전세가 역전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산 K9 자주포 차체류단 폴란드 크랩 자주포가 러시아 전쟁에서 어떻게 활약하는지 놀라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주로 40-위 차량이 공개될 만약에 원하시는 분이 오신 분이 어떻게 보면 155-й 칼리бер, 또 오신가 아시아, 아시아, легендарный South Krab. 그리고 저한테는 제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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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입니다. 이 회사에서의 장소, 그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장소에 이 전환이 있습니까? 이게 사우크랍, 이는 그는 위험에를 타고 잠시 저에게는 자신이 잘 보게 된다 30-40 km의 고정에서 30-40 km의 도장입니다 우리의 핵은 52 kg 한국의 핵은 한다고 하지만 우리의 핵은 48 kg의 100S 8-8m 20 метров. 항상 항상. сердце на тысячу кінских сил. Сердце вот там. Да. Сердце спереди машины. Ага. С этого боку у нас находится механик-водитель. И весь экипаж находится в боевом отделении, в башке. Помивач и зимою подогрев, чтобы не запотевало. Ходовка корейская, башня британская, электроника польская. Вот этот кружок, этот экипаж. Ага. Вот по ней я загружаю машину. Вымкну все. 15 минут прогружается, находят точку. В Серебрянском лесу мы даже по их ТТХ перевесили, потому что нас там крили. Мы за 1,5 минут сделали 15 пострелов. Так, это лючки коробки передач. Она же и трансмиссия. Передний привод в машину. Сейчас мы общаемся с механик-водом САУ Крабом. Павло, расскажите нам немного про ходовые качества этой машины. Насколько она удобна в керувании? Насколько вам удобно на ней работать? Керувание удобное. Тут штурвал. Керма такого нет. Коробка автомат. Двух скоростей вперед и одна назад. Тысяча лошадей. Розход пального десь 200 литров на день. 60 км в час еду спокойно, по-ровному. Подгору трошки важче. З горы, сами понимаете, можно разогнать так, чтобы потом не зберешь. Надеваю волоклаву, чтобы быть чистеньким и не дыхать поляку. Это мой защит и так я чисто выглядываю. Температура двигателя. Тиск, давление. Массы в коробке. Обороты двигателя. Педаль нажмешь. А это обороты двигателя. Свет ближний и дальний. На моем рабочем месте находится монитор командира. На котором находится карта. Я получаю по радио станции координаты цели. Говорю их наведнику. Наведник вбивает в своем компьютере цель. И все. Автонаведнение все находится. Украйна. Украйна 전장에서는 Крэп 자취퍼의 기동력에 대해서 놀랍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К9 차체를 쓰는 Крэп 자취퍼는 한국산 무기 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살상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면, 이것이야말로 전장의 분위기를 단번에 바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살상 무기 지원을 결정지을 북한군 러시아 파병이 사실상 전장에 큰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르베스 롱 전미 국방부 국제안보 차관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은 러시아군이 꺼리는 격전지에 배치돼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섞이면 재앙이 될 것이며 탈용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군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에게도 위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대규모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우크라이나 영토 점령 작전을 이어가며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 하루 사상자가 1300명에 육박한다고 집계했습니다. 북한군이 지금 이 러시아군이 하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서 북한군의 사상자 비율이 90%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국산부기의 탁월함과 놀라운 생산력이 평가받고 있는데 전쟁터가 아니더라도 한국산부기는 지금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육군은 21일 카토리언지에서 K2전차와 K9자주포차 대외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이 진행된 알칼라엘 훈련센터는 사막에 있는데 동서 10km, 남북 33.5km 크기의 대규모 훈련장입니다. 육군의 K2전차 등이 중동의 사막에서 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육군은 카타르군이 보유한 독이제 레오파드 287전차 및 판자오비츠 2000자주포와 연합전투사격도 벌였는데 우수한 한국산 K2전차 K9자주포의 성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북한군을 러시아 전장에 총알바지로 내세우는 사이 한국은 지금 중동에서 K2전차 K9자주포 등의 우수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최초로 한국산 전투기 F-50이 등장하자 현지 분위기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K9자주포 53문을 1조 3천억원에 계약하고 K2전차까지 돌별 검토하며 한국산 부기에 완전히 매료된 루마니아에 이제는 한국산 전투기까지 전시된 것인데 현지에서 매우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지난 10월 22일 루마니아에서 F-50이 발표되었다. F-16이 퇴역한 후 새로운 F-50이 루마니아 F-35와 비행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현재 수명이 약 10년 남은 F-16 중간공기 32대 계약을 진행중이며 이번에 미국에게 5세대 F-35 라이트닝2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구매는 루마니아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구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루마니아는 중구 F-16과 신형 F-35를 구입하면서 육군 기갑 전력에는 한국산을 쓰지만 한국산 전투기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루마니아가 F-50을 왜 사야하는지 한국의 유혹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디펜스 루마니아가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우선 F-50은 빠른 납기 외에도 항공기 및 유지보수 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사업 카이는 F-16과 비교하여 항공기 수명에 대한 개선을 제시했는데 열대항공기를 고려한다면 수명기간 동안 총 20억 달러 한월의 약 2조 76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한국공군이 지금 기존 F-16을 F-50으로 교체하려 한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대한민국 공군에는 T-50 계열 항공기를 20년 가까이 운영중인데 작년 10월 F-50 10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F-50은 F-16 조종사 훈련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어 F-16과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데 F-16을 만든 로키드 마틴이 F-50 개발 파트너였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F-50은 루마니아가 도입하려는 5세대 F-35 라이트링2 전투기와도 호환이 된다고 했습니다. F-50은 미국산 전투기대로 운영하려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제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F-35는 천조국 미국도 운영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고녹스러워하고 있는데 F-50은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실질적인 항공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 F-50의 운영비용은 F-35A의 12%에 불과했다면서 루마니아에서는 이 정도라면 정기적으로 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구형 F-16에 비해서 40%, 최신 F-16V에 비해 25% 정도밖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F-35는 초기 도입비용이 내려가 딸지라도 한 대당 연간 운영 유지비가 천만 달러, 138억에 달해 루마니아의 재정으로는 모셔둘 수 밖에 없지만 F-50은 저렴한 운영비용으로 정기적인 항공정찰 임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F-50을 도입하면서 직접 물어본 폴란드 노박사라는 것은 F-50은 약 1시간이 비행해서 1.5톤가량의 연료를 소비했다. 만약 F-16 기종이었다면 3.5톤이 들었을 것이라며 이 수점만 봐도 폴란드 공군이 훈련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디펜스 루마니아는 이렇게 저렴한 운영비용을 가진 F-50의 놀라운 계획과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했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F-50을 다목적 항공기로 사용하고 있는데 초음성 능력과 기동성, 기술적 능력을 갖춰 훈련뿐만 아니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카이는 300대 이상의 전투기를 생산했지만 우리는 전투기를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A-4 레이더, 스나이퍼 ATP 및 공대공 미사일 AIM-120 암남을 구현하려 한다며 F-50 블록 20 버전은 미국의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려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F-50은 드론을 조종하는 능력도 갖게 된다고 했습니다. F-50은 2022년, 2023년 각각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와 계약한 이후 수입국들의 요구에 맞춰 탐지와 타격 범위가 넓어지는 등 임무 수행 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F-50은 진화하는 플랫폼으로 최첨단 항전 트렌드와 고객의 소유에 맞게 거듭해서 성능을 계량하며 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디펜스 루마니아는 필리핀에서 수년간에 걸쳐 분류주의 반군에 맞서 적어도 전투 임무를 수행하면서 F-50이 필리핀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고 말하며 여러 국제 기동 및 훈련에도 참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유럽에서도 폴란드가 이미 F-50을 운영하고 있다며 폴란드도 F-16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 F-35를 받을 예정이지만 여기에 F-50을 더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 F-50 도입에 여러가지 태클을 걸고 있는 가운데 F-50에 대한 루마니아의 관심은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의 불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만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시점에 루마니아에 F-50을 권하면서 루마니아 항공우주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KNN 자주포와 같이 F-50을 루마니아와 공동생산하거나 F-50용 시뮬레이터에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면서 이는 부품생산과 유지보수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F-50을 도입하면 자국의 항공기 산업까지 부활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2차 계약에서도 한국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떼를 쓰다가 최근 5조원대의 KNN 자주포와 천무를 한국의 금융지원 없이 자체 구매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24일 두다 대통령이 방안에서 방산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움직임은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면 당장 폴란드가 최전방에서 러시아를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같이 폴란드가 긴급한 상황이 되었기에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폴란드는 한국선 북위의 유럽 허브가 되려고 했는데 이를 자칫 루마니아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루마니아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10월 23일 레드백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루마니아는 300대에 달하는 4조 5천억가량의 보병전투차량 장비 프로그램을 시작할 예정인데 여기서 한국의 레드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54대 구매 계약을 하며 현지 생산 공장을 구축하는데 한국의 추가 목표는 레드백 전투차량도 이곳에서 생산되며 유럽의 허브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K9 자주포 공장에서 바로 레드백 장갑차도 생산할 수 있기에 공장을 연결해서 가동할 수 있고 이를 추후에 유럽에 생산되는 물량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최근 성의 국방부 차관은 디펜스 루마니아 스튜디오에 나와 K9 자주포는 이미 계약이 체계된 차량입니다. 이는 레드백 시스템과 또 다른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레드백은 동일한 실시와 다른 시스템 중 일부를 사용합니다. 즉 다른 생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루마니아의 K9 공장이 완공되면 레드백도 같은 생산 라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시간, 비용, 예산을 절약하여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지금 지난 8월 완공되어 가동하고 있는 호주 생산 공장의 사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호주형 K9 자주포 AS9 30문과 AS10 15대 그리고 레드백 129대를 생산합니다. 레드백은 2026년부터 이 공장에서 복경 양산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호주 생산 공장을 보면서 루마니아는 큰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K9 자주포 뿐만 아니라 레드백 도입을 진작에 검토하며 지난 2022년 현지 시연을 벌인 바 있습니다. 당시 시연에 참여한 폴란드군 스타니코 중령은 인터뷰에서 기계와 부대 입장에서 봤을 때 레드백은 현재 운영 중인 BWP-1 보병 장갑차에 비해 기술적으로 50년을 앞서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폴란드는 1차 계약에 이어 2차 계약이 지연되면서 레드백 이야기가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에 폴란드를 따라 한국 선보기를 도입하는 루마니아가 레드백의 유럽 생산 허브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비록 폴란드보다 뒤늦게 한국 선보기를 도입하고 있지만 이제는 폴란드에 앞서 현지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유럽의 허브 역할을 도맡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범죄와 맞서기 위해서 나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 다른 세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실제 전투기가 필요하다. 우리 군대를 포기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국방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반역죄로 간주되어야 한다. 우리는 개선 과정이 있다. 2년 정도만 투자하면 훨씬 훌륭해질 것이다. 최근 멕시코에서 대규모 군사 파레이드가 펼쳐지며 그동안 무능력하다는 멕시코군이 살아있으며 달라질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한국산 F-50 전투기를 사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외에도 최강의 가성비를 가진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지금 이 무기를 들여와 멕시코군을 강력하게 만들어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당장 멕시코는 이번 사천 에어쇼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2024 사천 에어쇼가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데 전세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국산 첫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이 공중기동 시범을 모였고 공군 핵심 전력인 F-35와 KF-15의 편대 비행, 공군 블랙 이그스 에어쇼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 항공 및 군사기술 저널리스트 줄리우스 사박은 사천을 직접 찾아가 블랙 이그스 공연을 찍어올리고 F-50과 KF-21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KF-21이 무인기와 함께 편대를 구성하는 6세대 전투기 모형까지 찍어서 보여줬습니다. KF-21은 이번 에어쇼에서 첫 지상전시가 되었는데 최강 독침 무기로 F-50에 탑재한다는 초음속 공대지 순항 미사일 실물도 처음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아직 개발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KF-21과 F-50에 이 미사일을 장착하면 수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F-50을 구매한 국가들도 최강의 무장인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에 관심을 가졌는데 특히 사천 에어쇼 현장에서는 폴란드 기자단들이 입을 벌리고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천 에어쇼는 특히 남미 국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데 F-50을 도입한 페루를 비롯해 최근 군사력 강화를 외치는 멕시코가 주목했습니다. 멕시코는 매년 전세계에서 치하니 가장 불안한 나라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적으로 멕시코 카르텔 조직원 수가 최대 18만명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멕시코 카르텔은 단순 범죄 집단이 아니라 정규군 수준의 무기와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장갑차를 자체 제작하기도 하는데 심지어 잠삼까지도 보유하고 있어 멕시코 정규군도 쉽게 건드리지 못할 정도입니다. 멕시코 정부는 그동안 이들에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최근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 6월 치러진 대선에서 클라우디아 세임바움이 승리하면서 멕시코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10월 1일 정식 취임했습니다. 세임바움은 과학자 출신인 여성 대통령으로 치앙과 성평등등 변화의 바람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클라우디아 세임바움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범죄 조직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고 범죄에 맞서 싸우겠다며 전략적으로 실행에 옮겨 목표를 실현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는 자연스레 한국산 무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멕시코 공군은 전투기 FOE 12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노화가 심각해서 점차 퇴역을 시켜 나가다가 현재는 4대만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공군 전력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에 멕시코는 한국에 FOE 50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 공군과 교전할 일이 없기에 자국 내 범죄 카르텔 소탕에 적합한 경전투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멕시코 군사매체 멕시코 항공우주미 국방은 FOE 50은 새로운 멕시코 전투기를 위한 진정한 옵션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여기서 2022년 국방 예산 중 전투기 24대에 52억 500만 달러 한월에 약 7조 2870억원이었는데 이것은 지급 조달 계획에 따라 약 5년에서 6년간의 기간에 걸쳐 수행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영상은 F-50이 얼마나 가성비가 높고 성능이 뛰어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멕시코 네티즌들은 정말 놀라운 전투기다. 난 이 전투기를 좋아한다. 암남미사일 블록3를 달기 바란다. 이는 유일하게 현실적인 옵션이며 고출시될 1인승 버전의 경우 더욱 그렇다. 이 전투기뿐만 아니라 한국군이 보유한 헬리콥터도 가족을 위해 F-50을 인수하고 KF-10의 보람의 개발에 멕시코를 참여시키면 항공우주발전을 시작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라고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이미 멕시코는 2년 전부터 F-50에 대해 관심을 보여왔지만 지난 정권이 큰 의혹이었고 말기인 시점이라 지금까지 어떤 소식이 없어 물 건너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에 맡기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멕시코는 최근 남미국과 페루가 F-50을 구입한 것을 보고 크게 고무되어 있는데 또한 펀란드가 F-50을 빠르게 납품 받고 필리핀에서는 방구소탕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것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지금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 국가들은 한국산무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멕시코 유튜버가 한국산무기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한국 방산 전시회를 다녀와서 영웅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 멕시코에서 구독자 39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전문가 호레 로아스가 초청을 받아 찍어서 올린 영상이 큰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로아스는 어찌 보면 방산에서는 변방위를 할 수 있는 중남미 국가를 대표해서 방산 강국들을 상대로 세이지를 펼치는 한국의 방위 전시회에 참여한 듯 뜨거운 응원을 받았습니다. 380만 와 380만요? 380만 열정의 나라 멕시코에서 오신 호레 로아스님이 이 자리에 직접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호레 로아스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반갑습니다. 이 카덱스를 딱 집어서 오게 되신 계기가 어떤 게 있으신지? 이 카덱스는 무엇이 도와주신지? 이 카덱스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곳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너는 여동대에 한국 출신하러 월요일에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사란한 팬들의 한국의 발전을 해보십시 contradiction. 저는 한국 여동대에 한국에 Vision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 그들은 모두 결정한 것입니다. 모든 전 세계! 그리스도 제출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제가 두yond vielen 이걸 보여줄수 있는 개념이 나는 한자라인에스 인초에스는 인류로는 아이사을 따라서 요리가 에스에서의 아이사을 아이사 är 이것은 뇌자인의 컨라자너 recipient의 나이사 ö한cle 인간에 대해 말했다는 게 ECU에스는 여기를 근육을 그 에스에서의 아이사의 아이사는 핵 35 a corea de sur entonces que dijeron básicamente nosotros hacemos el nuestro tenemos un misil podríamos decir algo así como el hellfire surcoreano que se llama typers básicamente se lanza desde helicópteros desde plataformas aéreas y como pueden ver es este que se ve aquí siguen desarrollo les recuerdo que todo esto que estamos viendo que les estoy presentando siguen desarrollo pero como pueden ver es muy similar al hellfire estadounidense tenemos con nosotros el k2 black panther en todo su esplendor el tanque principal y favorito de corea del sur y no solamente de corea del sur polonia le han vendido mil unidades o sea quiero que imaginen eso mil de estos que están atrás de mí los tiene polonia se los han vendido es uno de sus mejores clientes diciéndoles datos interesantes puede ir a máximo 70 kilómetros por hora está armado hasta los dientes en todas partes tiene ametralladoras granadas de humo lo tiene tanto a los lados como la parte de la torreta y de hecho la parte de la torreta está mucho más protegida es un blindaje era mucho más grueso mucho más grande otra cosa interesante del k2 black panther es que inició su producción en 2010 al principio era un tanque bastante costoso conforme pasó el tiempo y con la guerra en ucrania en 2022 el m1 abrams y el leopard 2 subieron de precio pero éste no subió de hecho se mantuvo casi estático entonces se está volviendo en una opción muy atractiva para compradores de todo el mundo otra cosa que quiero dejar en claro es el precio un k2 black panther tiene un precio de 14 millones de dólares aproximadamente más menos pero pueden lo más interesante aquí es que pueden producir aproximadamente 90 a 100 unidades por año y eso es una producción si checa números de otras empresas bastante alta hyundai rotem es el next generation mbt por main battle tank tanque de batalla principal vean qué maravilla va a tener un blindaje era pero en forma de panal arriba tiene llamas para drones el cañón es de 130 milímetros y aquí va lo más interesante no utiliza combustibles es eléctrico pero hyundai rotem es una de las pocas compañías que realmente pueden hacer algo así realidad vean esta maqueta ver esto en unos años en las guerras del futuro va a ser una completa locura es el casa de quinta generación el próximo casa de quinta generación de corea del sur que es el kf-21 igual producido por la compañía kai el f-35 surcoreano igual es multipropósito sirve para reconocimiento para vigilancia y por supuesto armamento en esta maqueta le ponen una bomba guiada una jay-dam y un misil aire aire el primer casa de quinta generación de corea del sur nos encontramos en la exhibición externa de cadex 2024 y tienen dos secciones básicamente una sección es de armamento estadounidense que ha comprado corea del sur y otras son armas 100% de producción nacional entonces así lo dividieron es muy interesante de hecho hay una delegación de soldados estadounidenses en los vehículos que le compraron los coreanos pero vamos a ver solamente los más interesantes porque tienen bastante si me acaban de dar unos datos muy interesantes de algunos de ellos que estoy seguro les van a impresionar o pueden ver tiene unos picos de este lado al principio yo de alguna forma pensé que algún tipo de armamento pero no nos explicaron que es básicamente cuando se hace un trabajo de desminado como por ejemplo el que vimos en camboya se tienen que marcar las áreas que ya se han limpiado que ya se revisaron se quitaron las minas o se hicieron explotar entonces el ingeniero de combate dentro del vehículo deja caer uno de estos picos cae directamente en la tierra y como pueden ver tiene un color verde un círculo verde que marca que esa zona ya está limpia ya está desminada algo que se me olvidó mencionar es que este está basado en el chasis de un k1 black panther que es el tanque anterior al k2 black panther que ya vimos entonces eso es algo muy interesante están reciclando los tanques antiguos que tenían y convirtiéndolos en vehículos para ingenieros de combate atrás de mí está el k9 thunder esta es la pieza de 155 milímetros de artillería autopropulsada de corea del sur hoy por hoy sabemos que la artillería sigue siendo el rey de la batalla y que tu país pueda producir su propia artillería autopropulsada es algo importantísimo una guerra entre corea del norte y corea del sur de lo por seguro que va a ser una guerra de artillería y drones así que por eso esta pieza es tan particular y tan importante sumado al al tanque k2 black panther este particularmente el que a 9 tiene un alcance de entre 54 a 60 kilómetros y puede disparar 6 proyectiles por minuto corea el oa son un 한국의 무기들을 신기하게 보이면서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영상의 중놈의 구독자들은 라틴 아메리카 인으로 kadex e guestro 참가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는 것에 매우 자랑스럽다며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훌륭한 비디오 잔인한 군사력을 가진 한국은 강대국이다 와 한국은 다른 차원이군요 이상 썰망이었습니다